2023년 2월 3일 금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방금 지났습니다. 한국은 오후 4시일 겁니다. 여기는 제가 지금 20박 장기 체류하고 있는 숙소 저 혼자 지금 큰 건물 전체 다 사용하고 있고 다른 손님이 없어요. 단지 낮 시간에는 여기 관리하시는 사장님 부부 오셔서 관리하고 계시고 청소도 하고 다 하십니다. 근데 한동안 지금 손님이 없네요. 좋아요. 조금 심심하긴 해도 좋아요. 지금 오후 2시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. 아 어제요. 어젯밤에 좀 거하게 혼자 환장 대환장 파티를 했더만 많이 아팠어요. 네 어제 과식에 과음에 과식에 과음에 구멍가게 정겹죠? 네 과식에 과음에 어 최악이 최하고 두통에 몸살 아 네 아침에 어제 밤에 원래는 까만 고양이네로 좋아요. 어젯밤에 원래 원래 계획은 나이트 가서 시간 때우고 조금 외로움을 네 시끄러운 속에서 좀 정신없게 달래다가 밤에 와서 밤새우고 새벽에 뭐 일출보로 푸시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왕궁 박물관 두 뭐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왠걸요? 어젯밤 9시부터 잤어요. 9시부터 잤어요. 네 어 고양이들끼리 놀고 있다. 친구 왔네요. 친구 아 고양이 친구도 있고 길은 좀 더럽긴 해도 그 정겹습니다. 안녕 안녕 네 아침에 어 취하고 네 취하고 두통 심하고 몸살 오고 아 말도 아니었어요.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. 밥 누워기 하고 저녁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게 네 과식에 급체에 그리고 과음 아침에 숙취 쩔고 아주 뭐 브라이어티 했습니다. 뭐 거의 한 12시간을 잤는데도 이렇게 술이 덜 깨어서 아침에 머리 아프고 음 두통약을 두개 두통하고 감기약 같이 되는 거를 사왔었거든요. 덕분에 네 그거 두 알 나누어서 한번 먹고 안 되어서 한번 더 먹고 이제 좀 났습니다. 네 약을 충분히 가져왔어요. 이럴때는 충분히 예 배탈설사약 이런것도 가져오고 또 소화제도 가져오고 뭐 많이 가져와요. 다행히 어 아주 알뜰살뜰이 잘 사용 하고 있습니다. 음 네 어 저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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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. 마사지 받으러 늘 가던 길로 정겨운 아침 오후 네 오후 풍경을 뒤로 하면서 마사지 아침 굶었어요. 속 체했을때는 굶는게 딱 좋잖아요. 어제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배도 안고파 또 어제 너무 많이 처먹처먹 해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중에 조금 이렇게 과하게 술 마시고 먹으면서 체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 술도 블랙비어 맛있다고 억지로 시원한 얼음 남았는데 다 태워서 블랙비어 두개에다가 또 라오비어 큰 대병 하나에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강아지들은 그래도 좀 순한 편입니다. 태국 강아지에 비하면 정말 착해요. 그냥 지나가잖아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그냥 모든 계획은 어제 계획은 많죠. 늘 그렇게 못 지킬 계획 실천하지 못할 계획들 정겹다역의 오후 골목길 미장원 미용실입니다. 미장원 미용실이구요. 일반 가정집입니다. 아무튼 하루 오늘 그래도 혼자 개인 프라이빗 룸이라서 마음대로 밤에 화장실도 마음껏 갔다 오고 또 왔다갔다 편하게 잠도 누구 신경쓸 것도 없고 몸 꼭 걸어 잠가 놓으면 나 혼자 있는 방이고 해서 너무 좋아요. 그건 확실히 좋아요. 아플 때는 프라이빗 룸이 게다가 지금 숙소에 다른 방에 아무도 없고 해서 겸사겸사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아무튼 많이 아팠습니다. 외진아 혼자 있는데 아프면 서럽죠. 서럽고 슬프고 울적하고 외롭고 고립된 느낌 그런거 많이 봤는데 음 그런거 이겨내고 네 그런거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.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야되는거고 군대군대 오 이쁘다 희한한 꽃들이 다 있네 현지에서 이런 새로운 꽃들 보면은 꼭 이렇게 한 번씩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요령 요령 이뻐 이뻐 색다리 마음에 들어 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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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해 제가 또 이런 색을 좋아하거든요 헤헤 그냥 그 이렇게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이에요. 근데 너무 예쁘다 또 있어 또 있어 이번엔 노랑노랑 오오 새롭다 요런 느낌 오오 이쁜데요 현지꽃입니다. 현지에 여기 라오스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꽃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꽃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이쁩니다. 이런거 보고 있으면은 또 힐링 되죠? 힐링 너무 좋아요. 꽃기오 꽃기오 닭들도 울구요. 네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갑니다. 아무튼 빈속에 좀 굶었어요. 체한거 내려가라고 또 약도 먹었고 어 배가 살짝 약간 허전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마사지 받으면서 완전히 좀 근육통 있는 것도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네 뭐 어떻게 밥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. 음 아 식물들 여름나라로 놀까 바릇파릇 좋습니다.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마사지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진행해 볼까요? 골목 다 왔습니다. 마사지 다 왔어요.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. 마사지 헉 오프로